최근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연이체나 인출 등 금융기관의 조치가 강화되면서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약속 장소로 보이는 한 점포 앞에서 기다리는 한 여성.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여성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합니다. 여성은 다시 전화를 넘겨받아 통화하며 가방 속에서 흰색 봉투에 뭉칫돈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남성은 받은 봉투 속을 확인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사라집니다. 해당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 은행 지점에 들어가 ATM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이후 이동 동선을 CCTV로 분석해 이곳 주변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해당 남성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만 6명.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구속된 이 남성은 농협 직원을 사칭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한 명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2천만 원을 넘겨주고 경찰에 연락을 받은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금융사기는 지난 2019년 4건에서 지난해에는 1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대환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절대 점포 밖에서 고객을 따로 만나거나 현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MBC 뉴스 박성 Bott debts MBC 뉴스 박수 Allan